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교리도 시작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많은 은총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저희의 이해와 지식이 넓어지고 저희의 사랑이 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대축일에 대해서 배워볼거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대축일이 갖는 의미와 삼위일체의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주 전에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냈고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대축일을 지냈어요. 주님 승천 대축일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사건을 기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성령 강림대축일은 성령이 교회에 쏟아져 내려오셔서 교회가 새로 태어난 것을 기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성령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이날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주님 승천 대축일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느님 아버지,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성령 강림대축일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부와 성자의 은총을 무수히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은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어요. 가톨릭 요리서를 같이 읽어볼게요. 3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새 신들이 아니라 새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 곧 한 본체의 삼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한다. 하느님의 삼위는 신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이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며, 성자께서는 성부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다. 곧 본성으로 한 하느님이시다. 말이 어렵지만 요지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위격을 가지셨고, 새 위격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날은 우리에게 하느님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을 알게 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과 모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전례력은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력을 따라가면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잘 알고,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요. 세 번째로, 이 날은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초대해 주어요. 하느님이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느님만에서 나누는 사랑에 참여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참여하면, 우리도 하느님처럼 사랑과 자비의 행동을 하게 되어요.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세 위격이세요.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된다. 성부께서는 나으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나으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바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는 니치아 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용한 만물의 창조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으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으신 하느님, 빛에서 나으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으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성부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셨고, 모든 신성의 근원이시고, 모든 신들과 사람들의 아버지세요.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어내시는 아버지세요. 성자 예수님은 하느님에게서 나신 분이고, 창조되지 않고 나셔서,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유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다가, 성모님의 순종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3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를 사랑으로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니치아 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바라셔서, 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톨릭 교리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시며, 동일하시고, 같은 실체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 성령은 또 우리를 성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의 구별되는 위격이지만, 이 세 분은 항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일하세요. 가톨릭 교리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 성경에는 세 분 하느님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우선 하느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세 분이 모두 성경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성부는 창조주로, 성령은 하느님의 영으로, 성자는 말씀으로 등장하시지요.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은 나라고 안 하시고, 우리라고 하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느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장면도 읽어볼게요.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 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기에서 성부는 주 하느님으로 나오시고, 성령은 저녁 산들 바람으로 나오시고, 성자는 말씀으로 나오고 계세요.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새 위격이 분명하게 등장하세요. 주님께서는 마물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새 사람이 서 있었다. 하느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셨을 때도, 새 위격이 모두 등장하세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여기에서 성령은 솟아오르는 불꽃으로 나오시고, 성부는 주님으로 나오시고, 성자는 말씀으로 나오세요. 수태고지 장면에서도 새 위격이 모두 등장하세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에서 성령이 나오셨고, 성부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나오시고, 성자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나오세요. 또 예수님의 세례 장면도 새 위격이 모두 등장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나오셨고, 성령은 비둘기 모양 하느님의 영으로 나오셨고, 성부는 하늘에서 말하는 소리로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도 알아챘겠지만, 하느님이 사람한테 나타나실 때에는 항상 새 위격이 같이 등장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성모님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고,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세분 하느님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어요. 하지만 하느님 구원 역사 속에서는, 새 위격이 각각 다른 시점에 우리한테 내려오세요. 성부, 하느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오순절이 일어났어요. 성령은 불꽃 모양 혀로 내려오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한 성령 강림대축일, 즉 두 번째 오순절이 일어났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미 우리한테 아기로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한테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마지막 오순절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 무렵 환난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오순절과 두 번째 오순절은 모두 극적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오순절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고,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극적인 사건일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산이와 죽은 이들이 모두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때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십계명을 잘 따랐는지, 그리고 마테오 복음 25장에 나오듯이,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었는지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판단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영원하고 다시 결합하게 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삼위일체의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해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협조자이자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하느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부터 성령 강림 사건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똑같이 세 번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수석사제들을 두려워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던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는,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곳에서 줄곧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성령을 기다려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설교로 그 자리에서 3천명가량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원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과 희망이 굳건해졌고, 성령이 내리신 다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어른처럼 자라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거나,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청하고 구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친구들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나면, 한 분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만에서 나누는 사랑의 친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리도 마침 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은 저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저희가 그 사랑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저희가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께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녕.